남의 집 대문 앞에 달린 화재 감지기에 몰카를 넣어놨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번호키 누르는 걸 이 몰카로 보고는 주인이 없을 때 이 번호를 눌러서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냈습니다.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. 외출하고 돌아온 집주인 일행이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 순간 비밀번호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. 며칠 뒤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성이 이 집에 침입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 초소형 카메라가 화재 감지기 모형 안에 들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출입할 당시에는 자기 집에 도둑이 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. 집에 들어가고 난 뒤에 뭐 뒤진 흔적이라든지 큰 부가 파손된 흔적을 보고 도둑이 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수법으로 만 1살 김 모 씨 등 2명은 아파트 8곳에 몰카를 설치해 4곳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 문제는 이런 위장 몰카를 구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점입니다.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특수절두 혐의로 구속하고 작물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시 몸으로 최대한 가릴 것을 당부했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